뒷판에 보면, 뒷편에 있잖아요. 그 꼭대기 올라가서 막 쿵 굴면서 노래 연습을 했다. 그럼 50년 만에 꿈을 이룬거에요. 그죠? 근데 이제 그 제목이 뭐냐면, 당신이 나를 울리네. 근데 막 두근두근 머리가 아프니까 울지. 그러니까 당신이 나오시는 척을 가시는거에요. 그죠? 나오시는 거 참 불러주세요. 우리 박민호, 마수 모시겠습니다. 건강하시고,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재밌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러시면 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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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